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유형 캐릭터 연필꽂이를 만들어볼게요. 귀엽고 수납력도 짱짱이랍니다. 그럼 만들어볼까요? 저는 크롬이 도안으로 만들어볼게요. 먼저 투명테이프를 붙여줍니다. 코팅지도 당연히 좋습니다. 캐릭터 부분은 가위로 잘라 따로 놔둘게요. 윗부분을 박스나 두꺼운 종이에 붙여주세요. 과자박스라는 걸 숨기기 위해 이렇게 겉면에 붙여주세요. 이제 표시선대로 접어줍니다. 종이가 두꺼워서 안 접어진다면 자를 대고 살짝 칼집을 내고 접어주세요. 이렇게 상자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테이프를 붙여서 고정해주면 됩니다. 꽂이 부분 완성이에요. 이제 스키쉬로 변신 갑니다. 외곽을 잘라주세요. 캐릭터를 뒤집어서 대고 외곽선을 그려줍니다. 박스테이프를 붙이고 잘라주세요. 이제 이 둘을 붙여주는데요. 테이프를 길게 잘라 붙여주세요. 테이프를 길게 잘라 붙여주세요. 칼집을 내주세요. 뒷장과 합체한 뒤 테이프를 뒤로 넘겨가며 붙여주세요. 솜 넣을 구멍만 남기고 이렇게 다 붙여주세요. 솜 넣을 구멍만 남기고 이렇게 다 붙여주세요. 솜을 넣어주세요. 저는 베개에서 좀 빼왔는데요. 솜이 없으면 비닐, 휴지도 좋아요. 적당히 넣어준 뒤 다시 테이프로 막아주세요. 스키쉬로 변신 완료!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 연필꽂이 부분과 합체해주세요. 양면 테이프가 없으면 테이프 돌돌 말아 붙여주면 된답니다. 드디어 연필꽂이 완성! 생각보다 잘 세워지고 또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다른 친구들도 같은 방법으로 완성하였답니다. 다음 만들기로 뵐게요. 다음 만들기로 뵐게요. 사랑합니다.